포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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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몇개 끓여줄까? 라면 4개 가리비 전복 새우 랍스터 문어 오늘은 손님하는 날 문어 모양잡기 뚜껑을 닫고 15분 5분 꽃같아 2층 뚜껑 닫고 20분 뚜껑 닫고 20분 오픈 쌍랍스터 가리비와 전복 새우꺼지 다음은 소스 흙 소문 소스 소스맛다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저희 집에 올 오늘의 손님은 대식가 동생 말리였습니다. 말리 인사! 안녕하세요. 소영채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오늘 언니가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언니네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으러 왔습니다. 무서워. 일단은 시그니처 음식으로 제가 문어 해물찜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또 말리를 위해서 요리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먼저 콜라부터 따로 갈까요? 콜라! 얼음컵! 우리 귀엽다. 너무 좋다. 재밌다. 장갑 장착!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말리가 제 채널을 보면서 너무 먹고 싶었대요. 갈매기 큰 거 보세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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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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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좀 자를게요. 하반지 깁니다. 끝입니다. 푸게 먹어야 돼. 문어 다리. 문어 다리. 와 진짜 맛있다. 구석합. 유리. 이가 좋네. 아직 팔팔합니다. 이거 두개는 좀 먹기 편하게 제가 먼저 자르고 잘라드릴게요 이게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워 와 진짜 대박 전복 다리이다 다리 잘했어 전복 진짜 빨라 먹는거 나 언니 집에서 살래 무서운 소리 하지마 랍스터 한번 먹어볼게요 대박 랍스터 귀한거야 넣는다 그래갖고 두 마리 했다니까 와 랍스터 고마워 언니 알았어 힘이 다 힘이 다 그렇지 그렇지 뽑아줘 와 와 진짜 최고다 내장이 있어서 더 고소하다 무기부분을 잘라줍니다 양이 잘하는데 잘하는데 살짝 벌려주시고 오 잘했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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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잘했어요 짠 어니언 준비했습니다 소스 맛있지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 맛을 정말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코리 마크니콜인데 이것도 한번 랍스터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어 랍스터의 코리는 처음인데 이렇게 찍어서 한번 드셔보셔요 와 진짜 잘어울린다 뚜껑을 진짜 잘어울린다 응 뚜껑을 자 오 오 그치 그치 어쩜 이렇게 맛있어 내려놓고 여기 내장이 있단 말이지 하나 딱 꺼내서 내장에다 찍어먹는 것이지 대박이다 이렇게 내장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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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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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혀가지고 음 담백해 담백해 어쩜 이렇게 맛있어 음 와 이렇게 저래지없어 뭐 더 없나요? 기다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먹고 있어 가지고 올게 더 더 많이 많이 오기전에 하나만 더 언니 갔으니까 하나 먹고 있어야지 기다려 기다려 좀 봐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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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자 이제 한번 차린게 없어서 미안해 더 없나요? 충분합니다 일단 맛있게 잘 먹을게요 한번 먹어봐 어떨지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뜨끈뜨끈해 맛있다 맛있어 언니 너 내일 도와도 돼? 무서워 무서워 아니 사실 양이 부족할거라고 생각은 못 드는데 일단 먹어봐 괜찮을거야 맛있게 잘 먹 사실 이 친구가 배부르다고 한걸 본적이 없어요 포크레인이야? 그런게 한입 그런게 한입 진짜 잘 먹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때 이런느낌인가 싶어요 너무 맛있다 전복 소스 이렇게 먹을줄 아는구만 여러분 옛날에 오고싶어요 왜이렇게 폭포 소리가 들리지? 새우 새우를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맛있어 새우 어우 옆에서는 아주 슬슬 깠는데 머리를 깐다 좀 빨아먹는다 그냥 잡고 뜯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잡고 뜯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쭉쭉쭉쭉 쭉쭉쭉쭉 소스 발라서 언니표 깍두기 엄마가 한거야 엄마가 지금 우리 엄마 언니네 어머니네 깍두기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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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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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은 거예요 아니 사실은 지금 이거 면을 4인분을 끓인 거거든요 평소보다 2배를 더 넘게 끓인 거예요 근데 먹기가 미안해 뭐 넣어먹어야지 다 먹으니까 좋긴 좋다 다 먹으니까 좋긴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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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가 미안해 나 새우 좀 까주라 아.. 그래 미안해 먹는데 귀찮았지? 까줄게 아 미안해 금방 깎게 빠르구나 올려드릴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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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시카 동생 말리를 초대해봤는데요 평소보다 좀 양을 두배 세배 늘려갖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턱없이 부족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부터 말리를 초대할 때는 제가 다섯배로 한번 늘려서 음식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 오늘 어땠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이 고기 들어간 짬뽕도 진짜 완벽했습니다 진짜 언니 고마워 라면 끓여줄까? 응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말리 채널도 많이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 몇 개 끓여줄까? 라면 한 4개? ㅋㅋㅋㅋㅋㅋㅋㅋ